자연으로 동심으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6월 5일 하얀 감자꽃이 피어나고 있는 주말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 드릴 매물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천평 이상의 저렴한 농지, 괴핵관리 지역의 밭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접해 있고요. 해발고도 550꽂이 적당히 높고 광역상수도도 얼마전에 인입이 되어서 더욱 좋은 농지 1187평, 괴핵관리 지역의 밭 한 필지 평당 12만원대에서 희망가 1억4천5백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드리는 매물이 되겠고요. 주말 농장으로 서너 분이 어울려서 농장으로 가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농막 부지로도 좋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괴핵관리 지역의 밭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대 평당 20만원대 하는데요. 현저히 저렴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뚝이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되겠고요. 동쪽 부분은 조그만 국어, 도랑이 흐르고 있는데 배나무가 있는데 4그루가 심어져 있네요.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앞부분, 국어가 있는 부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조그만 농가주택 한동이 들어와 있는데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그 앞에서부터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 방향은 조그만 마을 동산과 바로 접하고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150m 앞에 영동고속도로가 조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차량 통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관측되는 주택은 농가주택 두동, 신축되는 전원주택 한동 이렇게 세 가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계획관리지역이고 건축 가능하고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교통접근성 둔네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6분거리 내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귀농용지로 주말주택 농막부지 함께 어울려서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농지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청춘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확한 공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PT체조 자율로에서 40회 실시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혼자 나와가지고 짐벌을 잡아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